아빠랑 빵땡이 보여주세요 해야겠지? 업타임! 컨테커마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농갱 미리 죄송하고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매크로에게 어쩔 수가 없다 자본주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다변 이건 의료자가 변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음... 오우야 매크로야는 실패예요 짠! 톡! 슈! 또 화랑 잘 모르신다 그죠? 아... 일어났잖아! 어골... Sheriff요문 가 Priest 히ㅏ 어지 맥크로야로 마무리 아 안돼? 뭐지? 굿굿 어우 아프다 음 맛있다 왜지? 왜? 우리 플래싱은 공중판정이 없어? 굿굿 어림없는 소리 뚝배기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맥크로야 176피에 뭐인거냐구 오우 나이스 화랑을 잘 모르신다 그쵸? 아아 내 눈 굿굿 도와따아앗 흠 음 화랑 빵댕이 보여주세요 변태 변태 이거 얻어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애 손에 열난다 난민의 삶이란 음 축구 오우 미슈 미슈 나이스 플레이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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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흘리기 좋았구요, 집중! 액션 흘리기 좋았구요 액션 흘리기 좋았구요 액션 흘리기 좋았구요 휴대전화 쇼 돌 폭탄방어 성공적 굿 굿 굿 굿 음 나이스 앉았거든? 진짜로 앉았거든? 카운터 도왔다 오우 다장님 파위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오우 매크로가 해방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인거지만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